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바로 아마존 하면 피라냐 락시를 간다고 합니다. 피라냐 같은 경우에는 늑식어인데 실제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 오늘 하는게 맞네요. 오늘 바로 한번 감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곳은 피라냐 낚시를 가는 줄 알았는데 잠시 어디 잠시 멈췄거든요. 아마존강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요. 저기에 어떤 롯지들이 있는데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보고 가자고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아 원숭이가 있구나. 원숭이가 여기 있대요 여러분. 오 저기 위에 있어. 이야 진짜 있대. 이거 주면 이거 주는 줄 알고 오나보다. 아 나 원숭이한테 바나나 한번 줘볼게요.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네. 귀여워 귀여워요. 좀 작은 아가인데. 와 여기 하늘에서 지금 천둥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열대성 기호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오케이. 아 미안. 맛있어? 오 그래. 대답한 거 같아요. 조로, 조로라는 원숭이래요 여기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영명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스페인어일 거예요 와, 복실복실하고 약간 강아지로 따지면 말티즈보다 커요 와, 내려왔네요 조로가 하이 다람쥐 원숭이 어, 얘 부드럽다 이거 같이 산다 어, 진짜 귀엽다 키위처럼 생겼어 어, 키위 아, 골드 키위 아, 알았어 오오 야, 이제 목포먼사 하하하하 하하하하 손 잡는 거 봐 머리 끝에 잡혀 없네 하하하하 아, 먹을 것도 주고 자기 파쳐 갈라 이거구나 아, 근데 얘 무겁다 진짜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얘 배 꼬르륵한 거 다 들려, 지금 귀에 야, 너 여기로 가 아, 힘들어 아, 다 들려 아, 다 들려 아, 다 들려 아, 다 들려 자, 이제 진짜 낚시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피라나 낚시 기대해 주세요 이빨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와, 갑자기 비가 많이 옵니다 잠깐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피라나 낚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피싱 낚싯대기인 거 같아요 간단하다 간단해요 그냥 나무 막대기에 봐 아, 이렇게 쳐야 돼 있구나 아, 이렇게 친다고? 그러면은 피라나가 얘네가 물려가야 돼 네 고기입니다 고기 고기 믿기로 합니다 국가대향정 이스라엘, 코리아 오케이 천방천방 리발 리발 지금 이스라엘 친구 하고 있어요 Titans no wait wait stay stay 시대 нужно hit water 천방천방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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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방 OK 천방천방 천붕천방 천방천방 zum… 점점 아, 다 놈어 아무리 청벙 청벙 아하하하 노, 액션! 엄청 청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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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한국인 You can 청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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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한다 한국인 같아 한 번 더 청벙 청벙 얘가 비었어 저게 남은 거 left me something What's this? 오, 오, 이게 피라내욱 오오! 오오, 자다! 오오, 자다! 아, 알았다! 오, 아니래! 나이스! 어! 오오오! 아, 매! 오, 금윤윤! 오, 피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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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홍보 하면 안돼. 다쳐x2 피사람. 다신다! 피사람. 진짜 피사람입니다. 와, 미쳤어. 얼마나 코틀이 잘 되나. 이건 한번 물려보세요. 자, 입을 한번 물려볼게요. 아 이걸 놔야 먹어 오 마이 갓 와 먹었어 와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제식이야 채식 비건 비건 와 여러분 진짜 야생 피라냐가 잘 찍을진 몰랐어요 피라냐 중에 이거 카리바라고 하나요? 나테리 나테리인가요? 이거는 가장 기본인 나테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금지된 동네 이야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생 피라냐입니다 이빨이 엄청 날카롭고 아까 보셨죠? 나뭇잎이 물론 약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막 씹을 정도로 굉장히 포악합니다 와 물론 죽어있는 동물이나 그런 거를 많이 먹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건드리거나 또는 동물을 건드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야 잡았어요 근데 진짜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늘이 작아야만 좋아하던데 피라냐가 작다 보니까 이게 큰 바늘을 못 물고요 이 후킹으로 바늘을 그냥 피라냐한테 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이거 갑자기 좀 화나네 여러분도 이게 생각외로 잘 안되니까 약간 옥이 생기고 약간 화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깐 다 있는데 다 있는데 못 잡고 있어 아 이거 바늘 커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아무리 그래도 아까보다 입질이 줄었네 와 근데 진짜 피라냐 잡기 왜 이렇게 어렵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여기 미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먹어요 이렇게 하면은 매달라고 하면 먹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여기 계속 치면서 먹죠 여기 보이시죠 근데 애들이 안 걸려요 자꾸 바로 앞에 있어요 따라다니거든요 애들이 보이시나요 여기 엄청 많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애들 막 달려들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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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야 야 야 야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드는데 안 잡혀 와우 여기 엄청 많아 아 안 나옵니다 저희만 못 잡고 있어요 제가 한 시간째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분들은 10분 만에 다 끝냈고 지금 이스라엘 친구는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와 진짜 안 잡힌다 와 진짜 저녁에 피라냐 한마리 먹어야 돼요 와아 어마어마하죠 이게 나뭇이를 잘라버리고 나무 이런 것도 그냥 다 자를 수 있어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와 이빨이 얘도 엄청 날카로워요 아 보이시나요? 이 친구도 엄연히 피라냐고 딱 페루에 사는 페루 블랙 피라냐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보통 피라냐가 위쪽은 검정색깔 블랙이고 아래쪽은 화이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새가 보면은 피라냐가 등이 검은 이유가 물색이랑 똑같게 해서 천적을 피하기 위함이고 아래쪽은 이제 위에서 아래 있는 물고기가 위에서 비춰오는 불빛을 보고 이게 하얀 색깔 빛나서 또 아래 있는 물고기가 피라냐를 보기 또 힘들게 하기 위해서 위에는 검었고 아래는 하얀습니다 말 잘했냐 모르겠어요 치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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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일라인 치카치카 치카치카 아 엄청 좋아 왜 좋아하는거야? 치카치카? 치카치카? 치카치카 하핀닝고? 진짜 열심히 한다 눈빛 봐 눈빛 와 근데 진짜 열심히 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까비 까비 치카치카 하하하하 어? 사이디니라고 아까 사이디니 사실 정갱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정갱이일 리는 없고 여기 강이라 다른 종류인것 같아요 오 이빨이 있네 얘도 어 이빨 있어요? 오오! 눈이 크다 이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이거 육식 하라신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키우면 재믹겠다 풀어줄까요? 하라 자 여러분들 오늘 저는 한마디도 못잡았습니다. 근데 다 잡아주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뭐 먹는건 많이 안찍겠지만 맛은 한번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야 또 장주가 마지막 한마디 잡았네요. 나테리죠? 아니요 나테리 아니에요. 풀어줄까? 아 이거 빼주라. 바이바이 안녕 자 여러분 이제 아 너무 피곤해요. 숙소와가지고 밥 먹고 이제 피라뇨 먹으려고요. 와 좋다 좋다 기가 맥기죠? 자 일단 비늘을 먼저 조조조조조조조조 조조조조조 지금 bong님이 손질 그래서 이렇게 다 한거를 지금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굉장히 신기하고 있어요 어 I'm not fun 진지 진지축 진지축 에듀케이셔널 아 에듀케이셔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He is fun He is fun so I'm a teacher 아 아 you're a teacher Yes, very nice biology teacher 지금 your body is body? 나테리랑 카리바랑 다 이제 다 구워졌고 지금 요거는 나테리 나테리요? 나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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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고 하네 오 진짜 치카치카 치카치카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니까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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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육식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찰지고 이게 맛이 비린내가 날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안 나죠 냄새는 비린내가 났었는데 진짜 이게 작아서 맛있는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페로그그래프야 하나 내가 다 먹네 또 있어 저기 음 패로그샷 획득 맛집رو 1997 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